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테랑 고수경입니다.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재협본 알겠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내야만 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무거운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전부 다 다운되어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견디리라 생각하고 선생님도 나름의 나만의 일을 묵묵히 하면 될 것 같아서 조용하게 있었는데 이게 좀 오래 장기간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걱정이 돼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집단적으로든 힘든 때가 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어른으로서 또는 여러분의 선배로서 선생님으로서 얘기하면 결국 어떤 문제가 타겟을 벗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라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비단 코로나를 떠나서 얘기해봅시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애야. 전국 탑이야. 전국. 넘버 10 안에 들어. 그런데 수능날 체했어요. 수능날 배탈이 났어요. 아니면 수능날 차가 막혀서 5분 늦었어요. 여러 사단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 문 문제는 이 친구가 만약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전국 5등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쳐보자. 그럼 심지어 전국 1등이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데 그날 배탈 나가지고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 나라에서 야 너는 구제해줄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누구도 얘가 배탈이 나가지고 시험을 못 봤는데 그 예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왜 시험 못 봤어? 야 너 실망이야. 이렇게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안 됐다. 어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전부 다 뭐만 할 수 있어요? 위로와 걱정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얘는 다시 시험을 봐야 되고 그 1년의 기한은 또다시 얘의 몫인 거야. 결국은요. 아무도 얘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보통 또한 이런 것도 있죠. 남학생 같은 경우에 내가 후반부에 가을쯤 되면 야 축구나 농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 농구하다가 남학생인 경우에 손목을 뼀어요. 근데 오른손을 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친구 얘한테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아. 결국 이겨내야 되는 건 얘 본인의 몫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뭐 축구도 안 하지만 뭐 축구 광이야. 근데 이번 해가 만약에 월드컵이 이루어지는 해야. 얘는 축구를 봐야 되는 애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볼 수 있어요. 시험은. 수능, 수험생활을 못 볼 수 있죠.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제 투표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잖아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에 있는 나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더 본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갖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도 오프라인 수업은 전부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학교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게 뭐냐면 물론 선생님도 학원 오프라인에서는 현장 수업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1m 떼고 떼고 마스크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만약에 선생님이 감염이 돼서 격리가 되면 그렇잖아요. 선생님의 킬러 특강 들은 친구가 온라인으로 한 1만 명이 될 건데 물론 그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비난하진 않겠죠. 그렇잖아요. 걱정해 주겠지. 위로해 주겠지. 어쩔. 그렇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는 선생님도 힘들지만 그리고 피해를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완전하게 정상화가 되기 전까지는 현장 수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온라인 진도는 좀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 건 결국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잘 생각해서 그거를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건데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도 한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수학을 잘 못해 그래서 일요일 날에 A 선생님한테 3시간 듣고 B 선생님한테 끝나고 또 3시간 듣고 끝나고 다시 인강으로 다시 또 3시간을 들어요. 그러면 걔가 수학을 잘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업을 듣는다고 성적이 쫙쫙 오르는 게 아니잖아. 들은 수업 수업이라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혼자서 파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걸 집약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알려주는 게 선생님들 몫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혼자서 뭘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주는 게 몫인데 그걸 배웠으면 수업신에 그걸 배웠다면 혼자 스스로 그걸 깨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한 문제 풀어지면 혼자 다섯 문제를 연습해야 되고 다섯 문제를 풀면 아 이게 다 풀리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겨워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만 그게 잘 있게 되거든요. 그 몫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통 학습이라고 하면 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데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 끝나면 학원을 보통 다니잖아요. 보통 그죠? 학원을 갔다 오면 방이야. 학원에서 보통 뭘 내줘요? 숙제를 많이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강을 듣든 뭘 학원을 5% 뭘 하든 간에 그러면 숙제가 과연 공부냐. 숙제가 공부인 친구가 있고요. 숙제가 노동인 친구가 있어요. 틀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그날 배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할 시간은 현실적으로 많지 못합니다. 끝나면 끝나면 집에 가면 10시 11시인데 아무리 공부해도 3시간대 좀 지나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간이죠? 학교로 안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아 이게 무슨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할 게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 과연 나중에 3개월 후에 이 사태가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렇죠? 만약에 진정이 됐을 때 돌이켜 온단 말이야. 야 그때 3월, 4월, 5월에 그 많은 시간에 내가 뭐 했지? 과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과연 지난 두 주 동안 어떻게 했을까? 다음 달이 수능인 것처럼 열심히 했을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마음만 있지 결국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일단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추천하는 건 뭐냐면 물론 온라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겠지 학교 수업도 그렇죠?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온전히 되게 친구들도 만나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되게 제한이 많잖아요. 그 얘기는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중인권 친구들은 책상에 앉는 습관이 먼저 중요하고요.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 한 번 딱 앉으면 막 두 시간 공부가 잘 때는 세 시간까지도 앉아서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물리적 시한이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허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수로 한번 판단해 볼 시간인 거야. 나라는 인간은 나라는 인간은 과연 집중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오래 있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거를 위해서면 좀 기록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시간은 절대로 헛되게 가진 않습니다. 어떤 거야? 자 오늘이 4월 영상치면 4월 3일인데요.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면 4월 5일부터 카운팅 해볼까요? 4월 5일날 내가 집에서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앉아서 딴 거 한 거 말고 컴퓨터 끼고 딴 거 한 거 말고 진짜로 공부한 시간 늘 한 번 아 내 투루 싹 메모를 막대 그래프 같은 걸로 한 번 세워보는 거야. 내가 몇 시간을 책상에 앉아있었고 공부를 했는가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수업 들은 인강을 들었다면 만약에 이 정도는 인강 들었고 내가 이만큼은 공부를 했다. 좀 유치하게 너무 자세하게 수학했고 국어했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앉아서 얼마나 공부했나를 확인해보면 아 나의 24시간은 정말 어이없다.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깨닫게 돼요. 어느 정도 해야지 해야 되냐면 좀 무리 쓸 수 있지만 한 진짜 절박하다면 14시간 정도의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장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장기화 되는 동안 14시간 또는 이게 매번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기록을 안 하면 어떤 날은 공부가 안 돼서 조금 밖에 안 한 날도 있어. 근데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에서 사라져요. 맨날 해야지 해야지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날은 4월 이렇게 첫 날은 하나 둘 셋 넷 9시간이나 했어. 근데 두 번째 4월 6일 날은 꼴랑 3시간 하고 놀았어요. 지나고 봤더니 그러면 명색이 아직 학교를 안 갔어도 고3은 고3이잖아. 4월 7일 아 오늘 나는 어제 좀 못했으니까 오늘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런 게 없으면 4월 6일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4월 7일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냥 본인은 두 시간 집중해서 하는데 오늘 많이 했어. 까보면 택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학교로 안 가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만약에 3시간 공부했어요. 다른 고3 라이벌인 친구들도 같은 성적에 있는 친구들도 과연 이만큼 공부하고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 좀 밖에 안 했으니까 얘네들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쫙쫙쫙 막대를 올려주시면 이게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이게 장기화돼서 한 달이 되면 이게 누적됐을 때 어마어마한 여러분한테 보상을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온 국민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결국은 본인이 누군가 아무도 해결해 주진 않아 사실은요. 어 결국은 본인이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마음의 준비도 다져야 되겠고요. 알겠죠? 여러분은 특히 고3이니까 조금 더 본인의 미래를 책임지는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